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식당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꿈에서 식당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욕구 충족, 사회적 관계, 변화와 선택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심리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곳으로 식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입니다. 꿈에서 식당이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적 또는 물리적인 충족을 추구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통해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충족을 넘어서 심리적으로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갈망이나 불만족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고립되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식당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는 대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꿈은 대인관계나 소통의 부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사회적 연결을 원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당은 여러 가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꿈에서 식당을 가는 상황은 선택과 기회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식당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현재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택에 있어 갈등이 있다면 이는 삶에서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고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식당 꿈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음식이 부족한 경우 식당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개인이 겪고 있는 불안이나 걱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식사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식당이 어수선하고 혼잡한 경우 이는 현재의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감정적 부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꿈은 대체로 감정적 충족이나 욕구 충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는 신체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꿈에서 음식을 먹는 상황은 자기 충족이나 행복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족스럽게 음식을 먹는 장면은 감정적,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음식을 얻지 못하는 꿈은 욕구 불만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의 감정적, 신체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타인에게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 이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꿈은 현재 자신의 선택의 자유나 기회를 나타냅니다. 식당에서 메뉴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을 때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시에 선택을 하지 못하거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이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갈등이나 부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꿈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소통의 욕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적 요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는 장면은 연대감이나 협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혼자 식당에 가거나 혼자 음식을 먹는 꿈은 고독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인은 실제로 자신이 대인 관계에서 소외되었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불안이나 초조한 감정을 느꼈다면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불만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학교 식당에서 식사하는 꿈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은 것을 의미한다. 뷔페 식당 꿈 뷔페 식당 꿈에서 테이블 위에 음식이 많이 올라가면 운이 급상승하는 것을 암시한다. 식당에 간 꿈 조만간 취업하거나 돈이 되는 일거리를 얻을 징조다. 식당에 손님이 많은 꿈풀이 남들에게 빨리 인정받고 싶거나 많은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식당에 아무도 없는 꿈 자신이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당에 줄을 서는 꿈 지금 자신이 평범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타낸 해몽 또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긍정적이거나 적극성을 암시하는 해몽 식당에서 나오는 꿈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의지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징조다. 식당에서 많은 음식을 주문하는 꿈 영양 부족을 의미한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양 섭취일 것이다.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생활로 식사량이 줄어 이 꿈을 꾸게 된 것이다. 식당에서 먹다 남긴 꿈 생각보다 음식의 양이 많았는지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는 꿈은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 있음을 암시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손에 있어 더 이상 욕심을 내고 싶지 않고 만족하는 상태임을 나타낸다. 식당에서 먹은 요리가 아주 맛있는 꿈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 식당에서 먹을 수 없는 꿈 식사를 하는 곳인데 어떤 이유인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운의 저하를 의미한다. 본래대로라면 어렵지 않게 손에 잡힐 행운을 놓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꿈 관공서나 공공단체의 일원으로 종사하는 기회가 찾아오거나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할 징조다. 식당에서 연인과 식사를 하는 꿈 현재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트러블을 암시한다. 식당에서 음식을 안 먹고 바라만 본 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일에 방해자나 장애물이 생길 징조다. 식당에서 이성과 식사하는 꿈 연애운 상승을 암시한다. 연인이 없는 사람은 곧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암시한다. 식당에서 일하는 꿈 자신이 점원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꿈은 자신의 대인관계를 더 확장하고 싶고 친한 사람을 늘리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만남이 있는 장소에 가는 것으로 운이 열릴 것이다. 식당에서 정식을 먹는 꿈 항상 잘 차려진 따뜻한 밥을 먹는 꿈은 지금 자신이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 좋은 소식이 올 가능성을 암시한다. 식당에서 주문하거나 메뉴를 고르는 꿈 식당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거나 메뉴를 고를 경우 나를 좀 더 잘 알고 싶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분명 혼자서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식을 주문할 경우 건강운의 저하를 암시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당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는 꿈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싶은 것을 의미한다. 식당에서 카레를 먹는 꿈 연예면에서 트러블 없이 순조롭지만 어딘지 부족한 느낌으로 자극을 추구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식당에서 합석하는 꿈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는 다른 상대와 합석할 경우 대인원의 상승을 의미한다. 합석한 상대가 동성이었을 경우 새로운 친구나 동료와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합석한 것이 이성일 경우는 연애 관계로 이어지는 멋진 만남이 있을지도 모른다. 합석한 이성과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면 운이 상승하고 있는 해몽이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꿈 대인운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자신이 주위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지치고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잠시 누구와도 관련되고 싶지 않은 혼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반영된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식당을 못 찾아 헤매는 꿈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실직하고 누군가에게 취업을 청탁할 징조다. 식당을 하는 꿈 관공서나 공공단체에 취업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적인 일을 맡을 징조다. 식당이 더러운 꿈 더러운 식당이 인상적이었다면 대인운의 저하를 의미한다. 주위 사람과 문제가 생기거나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당이 문을 닫는 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당이 활활 타는 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크게 번창해 많은 돈을 벌게 될 징조다. 식당차가 나오는 꿈 움직이는 자동차에 식당이 꾸며져 있는 식당차가 나오는 꿈은 이동하는 것으로 인간관계 운이 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사나 이직 등과 관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인간관계의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를 보여준다. 애인과 식당에서 식사한 꿈 사업상 불이익을 받거나 혼사에 어려움이 생길 징조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간 꿈 취준생이라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면접을 보며 일반인이라면 여러 사람들과 공적인 일을 함께할 징조다. 여러 식당을 기웃거리는 꿈 취업이나 이성교제에 실패하여 좌절할 징조다.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요리를 배우는 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주문한 요리가 나오지 않는 꿈 인간관계의 불화를 의미한다. 직장이나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직원 식당 꿈 동료의식을 의미한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친구와 식당에 있는 꿈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꿈은 주변 사람들과 접할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자신의 희망을 보여주는 꿈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늘려 운을 열어보자. 학교 식당 꿈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혼잡한 식당 꿈 분비는 식당은 첫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잘 보여주고 싶다는 표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하는 것 같다. 너무 신경 쓰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